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찰이 탈북민들의 대북성금에 대해 충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왜 탈북민들에 대한 대북성금을 작심수사를 하겠습니까 탈북민을 간첩으로 여겼다라는 충격적인 탈북민의 증언 왜 경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 앞두고 탈북자 대북성금 수사 나선 경찰 수사권 이관 앞두고 대공실적 내라는 압박 내려와 일선 경찰서 간부 정치권 관련 첩보는 부담스럽고 거절 탈북민 사건이 수월하다 탈북민 수사 혐의는 왜 국한거래법 위반 내용은 간첩 최근 벌어진 탈북민의 대북성금 단속 경찰청 안보수사국 지침 사항은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 들여다보기 위해 왜 국한거래법 위반 혐의 든 것 경찰서 관계자 이걸 범죄라 한다면 나 포함 모든 탈북민들이 범죄 가담자 서재평 탈북자 동지회 회장 최근 경찰에게 외국한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라는 탈북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간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 명목에 돈을 붙여왔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인도적 차원에서 묵인해왔습니다 탈북한 지 23년이 된 한 탈북민은 매년 고향에 송금을 해왔는데 이 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죄명은 외국한거래법 위반이지만 수사 내용은 완전히 간첩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둔 경찰에 무리한 실적 올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 상대로 대공실적을 내라며 압박 섞인 동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400만원 송금의 압수수색 지난 7월 17일 서울에 거주 중인 탈북민 김모 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외국한거래법 위반입니다 김 씨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경찰 10명 가까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라며 영장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수색이 필요하다라며 휴대폰과 노트북을 포렌식 했다라고 했습니다 탈북 5년 차인 김 씨는 그간 북한의 남은 가족에게 소액의 돈을 붙여왔는데 이따금씩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보내주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탈북민 김 씨의 영장에는 외국한 업무를 하려면 업무를 위한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한 사실이 없이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달라는 지인의 의뢰를 받고 4천만 원을 이체받아 그 돈을 중국에 있는 북한 송금 브로커 계좌로 이체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탈북민 김 씨는 우편 고지나 전화 확인 없이 이렇게 압수수색부터 나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송금 업무를 통해 북한의 정보를 넘겨준 게 아니냐라며 이중 스파이라는 용어까지 썼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해제됐지만 8월경 출국금지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해당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탈북민 황 모 씨 또한 최근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탈북민인 아내가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 4명의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며 현재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범죄 사실은 김 씨와 같았습니다 황 씨의 부인 또한 지인으로부터 몇 차례 돈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황 씨는 죄명은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지만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간첩으로 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황 씨 아내의 영장에는 이런 문구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대금이 제 북한 가족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북한 내 상선 총책과의 공모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의자가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금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북한 내 공범위 수수료 일부를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고 외화보리 사업이나 국내 탈북민 정보 수집을 위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직접 브로커로 활동하거나 공모 정보원 운영 공모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황 씨는 영장을 받기 위해 죄명은 확실한 혐의인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 하고 추종에 기반한 간첩 혐의를 묻고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같다라며 경찰은 탈북민 아내의 휴대폰은 물론 남편의 가담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내 휴대폰까지 모두 포렌식 했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북한으로 돈이 가는 절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라며 정의의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내 계좌로 돈을 붙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떼인 일은 없느냐 고소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일일이 묻기도 했습니다 이제껏 일해 왔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냐고 했더니 경찰은 합법적으로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북한으로 돈을 합법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으면 제발 알려달라고 했더니 경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혐의가 안 됐던 것이 최근 혐의가 된다니 한국에서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려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한국 내의 브로커, 중국 내의 브로커, 북한 내의 브로커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는 약 40%에서 50%라고 합니다 100만 원을 붙이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 그 반 정도인 셈입니다 이들 브로커 조직들은 암고래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시중은행을 통하면 송금액 1개 등 제한이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정법상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 맞지만 그간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묵인해왔고 적극적인 단속은 없었습니다 돈을 보내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브로커가 떼먹거나 북한 내에서 단속에 걸려 뺏기는 경우 등입니다 때문에 브로커들은 돈을 잘 받았다라는 북한 내의 가족들의 영상을 찍어 함께 보내줍니다 이게 영수증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황 씨는 북한 내의 가족 송금은 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끈이자 가족들의 안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경찰은 휴대폰 압수수색 후 해당 영상을 보고 돈 보낸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는 탈북민 최 모 씨 또한 유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작년 7월 말에 서울경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 두 명이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목적 수행으로 5년간 내사를 했는데 혐의 입증이 안 돼서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불입권 결정통지서가 집으로 갈 테니 알고 있으라라고 하더라며 그러면서 내사 과정에서 살펴보니 북한의 돈을 꾸준히 보냈던데 이걸 외국한거래법 위반으로 걸 수는 있지만 먹고 사는 일이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타지역 경찰에서 외국한거래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탈북민 최 씨는 상황이 변한 것도 없는데 작년에는 혐의가 안 됐던 것이 최근 혐의가 된다는 것이 황당했다라며 경찰서 거리가 머니까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기에 결국 각국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이어 2007년 한국의 정착에 17년째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너 부모에게 돈을 보내왔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대신 붙이기도 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충격적인 수사에 매우 불쾌했습니다 황 씨 또한 탈북 14년째이고 이제껏 해오던 일인데 송금권으로 이렇게 충격적인 수사를 받은 적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로 다발적 수사 벌이는 경우는 처음 봤다 울산에서 고주 중인 김모 씨는 올해 5월 외국한거래법 위반 약식기소처분으로 7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3명의 탈북민과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그 사이 경찰 조사를 7에서 8차례 받았는데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에 나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는 북한 보위부나 군부의 돈을 상납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면서 5년 동안의 내 계좌 거래 내역에 도해 남편의 계좌 매달 5만 원씩 기부하는 계좌와 거래 내역상 입금 송금인의 계좌까지 모두 열어받고 타인 명의로 입금된 돈은 무조건 외국한거래법 위반 액수에 포함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루에도 지인들의 전화가 수십 통씩 왔다라며 무슨 불법을 저질렀기에 경찰이 계좌까지 열어보냐고 했습니다 수치심이 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현재 탈북민 수는 3만 명이 넘습니다 한 탈북민 인권재단 관계자는 북한에 가족을 든 탈북민은 모두 생활비를 송금한다라며 수십 년간 재단 일을 하며 이 문제로 다발적 수사를 벌이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며 10여 년 전 천억 원대 규모의 돈을 환치기 한 국내 탈북민 브로커가 외한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봤지만 자기가 번 돈과 몇몇 지인에게서 받은 돈을 북한에 보내는 걸로 단속을 하는 경우는 없었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탈북민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처음 탈북 5년 동안은 신변보호관이 따라붙고 경찰은 이들의 동향을 꾸준히 파악한다면서 경찰에서 탈북민들의 송금 생리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 같은 수사를 한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탈북 5년 차인 김 씨는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신변보호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도 무리한 수사 지적 서재평 탈북자 동지회 회장은 국내 탈북민들은 다들 북한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라며 이걸 범죄라고 하면 나 포함 수많은 탈북민들이 범죄 가담자 내지는 연루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재평 회장은 최근 수사를 받은 살해자들의 괴자에 만일 다수 불상자의 돈이 수차례 입금됐다고 하면 탈북민 브로커로 위심받았을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탈북민 브로커 또한 필요한 존재입니다 개별적으로 중국 브로커에게 송금했다가 만일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를 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탈북민들은 대부분 지인의 돈을 대신 받아 보내준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일선 경찰서 한 간부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 상대로 실적을 내라고 압박 섞인 독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유의미한 첩보 보고서 등으로 인사고가를 받기도 하지만 피의자 송치가 이루어지면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앞서 5년차 탈북민 김씨에 관할 경찰서의 경우 최근 6명의 탈북민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벌어진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 단속이 경찰청 안보 수사국 지침 사항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 탈북민 2천명이 강제 북송했으며 이들을 구하기 위한 국내 탈북민들의 송금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방첩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 상황을 이용해 경찰에서 탈북민 송금권을 평소보다 강도 높게 수사 및 단속하는 중 이라는 정보가 들어온 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기사를 이 내용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대공수사권 이전을 앞둔 대공 관련 경찰들의 충격적인 탈북민들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대북 송금 수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 탈북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가만히 넘어가면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 간첩으로 몰아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